오징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게임장으로 모여주십시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메리 뭐야 갑자기? 오징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머리카락 씨름. 머리카락 씨름? 그게 뭐야? 줄다리기 대신하는 거야. 머리카락 두꺼운 사람이 이겨. 너네 머리카락 하나씩 뽑아봐. 뭐야? 나도 해야 돼? 이 안내음성을 들은 사람은 다 첨발해야 돼. 그런 게 어딨어? 뭐야 갑자기? 내 머리카락은 못 이길걸? 한 두꺼운 하거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뽑았어. 덤벼. 덤벼? 제가 이길 것 같았어요. 뭐 갑자기 하게 됐지만 지면 안 되죠. 지고 싶은 사람 없어요. 자 대결하겠습니다. 그럼 준비 시작! 내꺼 끊어졌어. 내 머리카락 끊어졌어. 내꺼지? 이건 내 머리카락이지? 박세인수! 다음엔 기필코 이길이라. 자 그럼 두 번째 게임 딱지치기. 또 하라고? 자신 없어? 자신이? 넘치지. 덕녀? 자꾸 도발을 하더라고요. 첫 판도 저놓고선. 어이가 없었죠. 이번엔 무조건 이겨야겠다. 상대의 심리를 흔들어 놓고 시작을 하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안 넘어가잖아. 2번이 기회다. 2번이 기회다. 이겨서 가고 좋았어요. 다음 판도 또 이겨야지. 이번 게임은 구수치기입니다. 모든 구수를 다 걸어야지. 인생은 한 방이거든. 자. 다 걸었네. 어? 또 내 말 들렸어? 아니? 들켰네? 아 뭐야? 딱 꼈잖아. 아 너무 웃기다. 다 걸었지? 홀. 다섯 개 개수까지 맞춘다? 맞지? 맞지? 내 말 맞지?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이렇게 재미없게 이긴다고? 너무해. 와우 포인트가 없잖아. 와우. 다음 게임은 뭐야? 나한테 너무 불리한 것만 나오는 것 같아. 알겠어. 다음 게임은 설아 너도 잘하는 거야. 나도 잘하는 거? 그게 뭔데? 자, 공기. 이 공기 다섯 알을 잡고 뒤집었다가 더 많이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난 지금 내 알 잡았다? 어? 나도 공기는 좀 해.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공기? 나한테 유리한데? 저는 공기가 취미예요. 공기까지 안. 거 같아요. 그럼 박 세임 먼저. 흥! 다섯 개 다 잡아주겠다. 흥. 흠. 흥. 4개잖아 4개를 잡았네 그럼 내가 다섯개 잡으면 이긴다 하나를 안 놓치는데 원래 다음 백설아 백설아는 과연 다섯개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너희들 피아노 연습하는게 아니라 공기놀이를 하고 있어 와 쟤는 언제가서 저렇게 피아노를 치는거야 절묘한 곡을 치네 낙지에 머리카락에 구슬 다 널브러져 있네 야 이러다 우린 다 죽어 너네 엄마한테 전화할거야 알겠어 오징어게임 살아남기 대 실패 우린 다 죽었어 곱창한 좌 unsafe iyim 달고나 슬라임 달고나 슬라임 진짜 달고나 냄새 커피 좀 더 진하게 자, 컷 얘들아 이거 너무 좋아 오늘 뭐 보실 각인데? 통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나 어렸을 때 폐렴이 심하게 걸렸었거든. 그때 기침을 엄청 많이 했어. 어떡해 엄청 아팠겠다.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 다 나았어. 다행이다. 다 나았는데 그때 말하는 거랑 기침이랑 습관이 돼서 아직까지 습관처럼 계속 그래.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학년이 아프서 그러는 거래요 말투. 그래서 기침도 습관처럼 나오는 거래요. 맞아요. 이제 궁금증 해결 완료. 해결 완료. 대성공. 대성공. 야야야 물 마셔 물. 제대로 나가기 하니. 참가속히 phenomena. 나 진짜 잘 맞지 않냐? 탈퇴하니? 나 진짜 잘한다. 나 진짜 잘한다. 저 하늘의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숨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